지난해 10월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한 3학년 남학생이 몰래 자수하고 등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수를 하고 그런데 교감은 담임교사에게 학생을 달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일 수 있는데 가해자를 챙기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가해자를 보호하라는 지지를 내릴 수가 있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나흘 뒤 담임이 학생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9시 7분에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실은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도 찍혔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참고 달랬습니다. 다음날엔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생이 극단 선택을 언급했다는 보고가 학생 부장과 교감, 교육청을 거쳐 경찰로 넘어갔다가 다시 담임에게 돌아온 겁니다. 당시 적어둔 메모엔 경찰이 큰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학생을 달랬습니다. 이틀 뒤엔 여성 학생 부장과 함께 학생 집에 가서 학교 폭력 위험의 자료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교감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학생을 만나선 언제든 기대라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도망치듯 빠져나와선 긴장되고 무섭고 불안했다. 영상에 나도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가해 학생이 펜을 3개 쥐고 꾹 눌렀다고 적었습니다. 저 펜으로 내 목을 찌르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얼마 뒤 체육관뿐 아니라 학교 곳곳 그리고 아버지 식당 여자 화장실에도 몰카가 더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계속 한 번 촬영했다라고만 했는데 직접 대면에서 10회 이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속 추가 범행이 드러나 학생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사이 담임의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병이 났습니다. 병가를 쓰겠다고 했지만 교감이 막았습니다. 상은용 부장, 교감자, 교장 각각각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허락을 받으십시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감이 4차례 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감은 사과하기로 한 날 번번이 병가를 냈습니다. 미안하다며 두루뭉술하게 보낸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피해자일 수 있는 교사가 가해자를 위로하고 이를 지시한 학교 관리자는 교사의 트라우마를 외면하는 이런 2차 피해가 석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교사노조는 학교 관리자와 경찰이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임을 위로한 건 같은 피해자인 학생들뿐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선생님에게 상처를 준 학교를 탓하고 싶다. 선생님을 보호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학습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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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